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21입니다. 인피니티 M37 2011년식 차량입니다. 이 차량엔 옥스가 없기 때문에 옥스를 이용하여 옥스 생성기를 사용하여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이 제품은 USB를 꼽아서 이어폰 단자를 꼽아서 옥스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APTX HD 그리고 DAC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퀄러튀는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인피니티 M37 2011년식 차량에 USB2 옥스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